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에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달 전 모습을 감춘 뒤 건강 이상설이 돌아왔는데 사실로 확인된 거죠. 앞서 시아버지인 찰스 3세 국왕도 암투병을 밝혔는데 이제 며느리인 케이트까지 영국 왕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담담한 표정으로 암투병 사실을 고백합니다. 왕세자빈은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다 암을 발견해 화학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던 왕세자빈을 두고 위독설 등 각종 루머가 불거졌는데 이를 잠재우고 사안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찰스 3세 국왕에 이어 갑작스런 왕세자빈의 암투병 소식에 영국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치인뿐 아니라 불화설이 있던 시동생 해리 왕자 부부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켄싱턴 궁은 왕세자빈의 복귀 여부와 시기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세자빈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